주교회의 봄 정기총회가 개막했습니다. 주한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대주교는 새 교구장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평신도 교리교사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교회의 정기총회는 주한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대주교의 개막 메시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슈에레브대주교의 메시지는 주교회의 사무국장 신우식 신부가 대독했습니다. 슈에레브대주교는 먼저 새 교구장이 탄생한 서울대교구와 대전, 청주교구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관심과 축하를 전하며 기도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슈에레브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의교서 오래된 직무를 통해 재정을 반포한 평신도 교리교사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황이 교리교사직을 재정한 의미에 대해 양성과정과 규범의 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도록 초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리교사들이 맡은 봉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포용하고 환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슈에레브대주교는 올해 교회 전교부서 차원의 기념행사가 연이어 열린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올해는 교황청 인류보금화성 설립 400주년을 맞는 해이자 전교회의 설립 2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또 교황청 전교기구 승격 100주년, 교황청 전교연맹 설립자인 복자 파울러 만나신부 탄생 150주년 등 국직한 행사들이 연이어 열립니다. 슈에레브대주교는 이 가운데 올해 전교주의를 또 다른 주요 행사로 꼽으며 교회의 선교활동을 쇄신하고 강화할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주교단은 개막식을 마친 후 본격적인 안건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전기총회에선 제16차 세계주교신호두 교구단계 내용과 백신 나눔 기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교회의 전기총회는 전국 16개 교구의 교구장과 보좌주교, 수도회 장상이 모여 한국교회의 주요 사안을 점검하고 결정하는 자리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열립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